자미가 오늘 86 단어네요. 네. 봅시다. 저 위에 있었는데. 여기 있네. 스피킹 안 했어요. 안 했어요. 1대1 하고 나서 스피킹 제출하세요. 스피킹? 오케이. 시작합시다. 아 디스. 디스야 이게? 아니. 네. 이었쓰이. 그러니까 발음은?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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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즈 북이 맞을까? 디즈 북스가 맞을까? 디즈 북? 뭐고? 오오오. 디즈 북. 이렇게. 여러 개. 디스. 디즈 북이 맞아요? 디즈 북스가 맞아요? 북스. 당연히 디즈 북스 해야지. 디스 북이 맞아요? 디스 북스가 맞아요? 디스 북. 디스 어디 있는 몇 개? 아 가까이 있는 한 개. 아 가까이 있는 한 개. 그러니까 뒤에는 한 개가 와야죠. 디즈 어디 있는 몇 개? 아 가까이 있는 여러 개. 디스. 디스 또는 디스 북. 암만 빌어봤자. 아. 이즈. 아. 이즈. 하나야. 여럿이야? 한 개. 헤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네. 헤이. 그래서 디즈 또는 디즈 북스. 암만 빌어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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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야. 아니요. 여럿이야? 네. 그러면. 데이. 뭐가 그렇게 물어볼립니까?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죄송해요. 딴 거야? 아니요. 죄송해요. 위야? 아니요. 죄송해요. 내가 포함된 여럿이야? 아니요. 내 말을 듣고 있는 넌가? 아니요. 죄송해요. 그들 또는 그것들. 게이. 예. 오케이. 앤더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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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어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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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월 속에 뭐가 숨어있는데? 디드. 디드가 숨어있는데? 뭔데? 내가 입었었다. 아. 월. 나는 안 입었었다. 아. 디드. 월. 아. 아. 월. 월. 넌 입었었니? 아. 아. 디드. 유.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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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כ인어. 싹. Ha. 에지疑은. 어. 이. 하다시 디드. 하다시 디드니까. réduах 너. 진짜 upper hand hersů. 어떻게 됐어? Last wee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In In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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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house 무슨 뜻이야? 집 안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하고 둘 다 뭐라고 불러? 무슨 시야? 깝재비시 해변에서? At the beach Inside the house 무엇을 어디로 다 바꿔버렸네 예 무엇 해변 무엇 집 어디 집안에서 그럼? stepped in stepped in stepped 디드가 빠져나가면 스텝 스텝이네요 여기에 피를 한 번 더 써야 되는 걸 주의하세요 네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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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하고 싶으면? A week 2주일 하고 싶으면? Two weeks That weeks 당연히 복수형으로 써야 될 거 아니야? 예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For two weeks W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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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d Ok 그래서 그녀가 말했었다? She said She said 그녀가 말 안 했었다? She not She 그녀가 말했었니? 그녀가 말했었니? 네 그래서 발 하나는 foot 어, foot 발 둘 이상은 어, feet 아, feet 왜 5가 들어갔지? 오케이 불규칙 복수형이라 한다 했어 네 책 한 권 어, book 책 두 권 이상 어, books 이런 애들이 일반적이고 이런 애들이 특이한 녀석이다 네 배운 거 중에 이런 거 있나? 또 잔 거? 잔 거 없나? 어 읽어볼까? 어? 어 person a person a person 사람 people people 사람들 이런 거 얘하고 얘하고 같네 어 몰랐어? 오케이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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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dog do d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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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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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이거? 아.. 이거 봐볼까? 어.. He looks me 응? And likes me He likes me 계속 읽어 She also likes me 무슨 뜻이야 이거? 어.. 그는.. 나를 좋아했다? 어.. 과거 얘기야? 아.. 그는 나를 좋아한다 좋아한다 He also likes me 뭐 뜻이야? 어.. 그녀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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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좋아한다 또한 또한 그 남자는 날 좋아해 그녀 또한 날 좋아해 그도 좋아하고 그녀도 좋아해 상각관계요 무슨 시야? 또한.. 어떤..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야? 어찌 시 어찌 좋아한다고? 마찬가지로 좋아한다고요 또한 좋아한다고요 또한 좋아한다고요 역시 좋아한다고요 예? 상각관계에요? 아니.. 사랑하는게 아니고 좋아할 수 있는거 아냐? 맞긴 하죠 계속해서 어.. Did not wash 아.. 아.. 아닌가요? Did not wash 나는 씻었었다 아.. I wash 난 씻었었다 I wash 난 씻었었다 난 씻지 알았었다 I did not wash 넌 씻었니? 어.. Did you wash 쌤, 제가 이거 하다가 최빈이한테 그 You didn't not wash이라고 하니까 애가 예이 이러면서 놀랐어요. 들켰네. 워즈. 워즈. 그러면 워즈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아 비동사. 비동사겠고 시제는 과거겠네요. 비커즈 업. 비커즈 업. 왜 이인데 안 받아? 자 비커즈하고 비커즈 오브가 뭐가 다른지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비커즈 뒤에는? 누가 다. 옵니다. 비커즈 오브 뒤에는 그냥? 걷. 오케이. 그래서 너 때문에? 아, You. 너. 예? 어, 어. 비커즈 오브 유. 비커즈 오브 유. 비커즈 오브 유. 이것 때문에? 비커즈 오브 디스. 오케이. 그 다음에 비커즈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비커즈 유. 에, You are ugly.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누가 다 맞죠? 네. 그러면 You are ugly는 뭐 뜻인데? 아, 나는 못생겼다. 근데 비커즈 You are ugly는? 네.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누가 다 해서 다 다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꾸니까 얘는? 참 섭사. 오케이. 얘는 어떤 것 앞에 왔네? 앞잭 20. 됐냐? 그렇게 많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얘를 꼭 붙여야 되고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있으면 안 돼. 오브가. 어, 수고. 아, 코스 또 할까? 네. 수고했어요. 네. 이거 A 안 돼요. 오늘 뭐 했는거에 따라서. 오늘 뭐 했어? 오늘. 오늘. 복화 팔 했지에. 그러면 복화 팔 해야지. 복화는 복화 숫자 그대로 하는 거야. 계속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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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어, 스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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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에요? 어, 어떤 시. 그렇죠. 읽어볼까요. 스멜리 핏. 스멜리 핏. 한번 어떠세요? 어, 이렇게 먹었다. 어, 어, 보약한 발 냄새. 냄새 나는 발. 맞다나래요. 왜 깜빨리 세… 스멜리. 로. 아, 아, 아. 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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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rdy. feet. feet. warshed. waashed. watched. 아 아 아 트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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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한 점은 y를 i로 고친 다음에 ed이 붙여야 된다 트라이드 원래 모습은 t r y였어 이건 2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d 들어가면 y가 똑같은 소리라는 i를 고친 다음에 y의 3가지 소리 i e 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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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e o 와인 쥬스한 소리나지 왜? i e 잔막 waar 책 펼쳐라 얘기 안하면 책 절대 안 펼치지 로봇. 아이고 왜 이렇게 길대.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네 가지 뜻?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To win the contest라고 그랬는데 나는.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스멜 리스트. 스멜 리스트인데, 어 그래요? 어 이거 하다씨 같은데, 스멜 리스트는 가장 냄새가 지독한 이라는 어떤 씨 최상태인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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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스멜 슈퍼배드. 스멜 슈퍼배드. 스멜 슈퍼배드. 스멜 슈퍼배드. 태빈이한테, You smell super bad! 이렇게 해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저는 그거 아니에요. 그 뭐지, 냄새가 슈퍼로 나쁜, 아, 슈퍼나쁜 냄새. 얘는? 아아, To make. To make. To make. To make. 아아, 아아. Stay. Speak도 있고 또. Say도 있고 또. 아. Tell도 있고 또. Talk도 있고 뭐. 아아, 정말 많아. Say. 말하자, 말하자. 말하자, 뭘 써야될지 막 헷갈리죠? 네. 저기 중학교 1학년한테 물어봤죠. 나중에 선생님이 말하자 여러 가지 중에서 뭐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 거라고. 아. 얘기해줄 거야. 1년만 참아? 아니요. 안 갈래요. 아아. 아, 중학교 안 갈 거야? 응. 중학생 안 될 거야? 네, 안 갈래요. 그게 마음대로 돼? 평생 초유 갈래요. 아아. 좋은 방법이 돼야. 뭐였지?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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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graduation 널 말 sy settings Not earlier. 앞에 뭐였죠? contest. Contest. This. This. 아. 희스. 근데 희스는 I하고 비슷해, My하고 비슷해, Me하고 비슷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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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한데 하하하 아 이거 뭐지 위키 아 뭐였죠 모르고 있고요 마이 에브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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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메이 메이 아 스멜리 어 스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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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도 원래 Y였는데 또 Y가 I로 바뀌는데 또 보이죠 예 아 아 잠시만요 라스트 라스트 아 로스 로스트 로스트는 디드 들어가 있는거잖아 로스 로즈 맞네 두개 틀렸습니다 스피킹 먼저 하셔야 될건데요 스피킹 먼저 하고 시험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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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